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기업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번에는 과세표준 명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과세표준 명세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고요. 이 화면은 신고 업종별로 매출액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화면의 입력창 첫 줄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업종 코드에 임대수입에서 발생한 월세와 간주 임대료를 합한 매출액 총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이 입력 금액이 화면 상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매출금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입력 저장하면 다시 신고 내용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명세 항목에 방금 입력한 금액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내용 화면에서 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매입세액 입력 방법은 앞에서 했던 매출세액 입력 방법과 동일하고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매입세액 상세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고요. 전자계산서 매입건들을 매입처 수, 매입한 계산서 매수, 매입금액에 대해서 차례로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에 매출세액 입력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매입세액 입력한 내용들이 모두 맞는지 화면 아래쪽에 합계 부분에서 재확인해 보고요. 내용이 모두 맞으면 입력 완료를 선택해서 신고 내용 화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방금 작성한 매입세액 내용이 일반 매입 항목에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를 입력할 건데요. 경감 공제세액 항목에서 그 밖의 공제에 있는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세액공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만원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력 완료를 클릭하고요. 다시 신고 내용 화면으로 돌아오면 그 밖의 공제에 1만원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 내용 화면 아랫부분에 있는 최종 납부세액 항목에서 차가감 납부세액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됩니다. 해당 금액이 신고하려고 했던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맞으면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해서 신고서 작성을 끝냅니다. 화면이 신고 내용 요약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신고하려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 등이 모두 맞게 정리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세액도 확인한 후에 내용이 모두 맞으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을 완료하고 접수증까지 확인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겁니다.